야 요즘 완전 알 장난 아니야 와 진짜 겁나 맛있겠다 피를 빼줬어요 확인하셨죠 와 근데 감동적인 리액션이 안 나 내가 사실 개찜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아 맛있어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알이 여기다 있었네 와 진짜 한때 독할때 이거까지 내가 다 이렇게 반댕을 해가지고 다 발라먹는다니까 아우 이거 병도 병도 이런 병을 타고나가지고 아우 자신이 없어 이거 다 먹고 자신이 없어 이지를 할 자신이 없어 한마리 정도는 먹고 끝나려고 했는데 지금 진짜 뻥 안치고 동영상 찍은 시간이 20분 됐거든 반말이 먹었네 아 귀여워 아 아 짜일러나 꽃게 손질하다가 다쳐가지고 아 아파 죽겄네 양쪽 다 여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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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아니 우리 아는 아줌마가 라면 유통기한 거의 다 됐다고 빨리 먹어야 된다고 라면을 갖다 준 거야 그래서 라면을 먹는 거지 어저께 진짜 점심에도 진짜 소식하고 저녁도 진짜 돼지 뒷다리살 있지 꽃게 꽃게 쪼꼼이랑 동주 위에다 이렇게 토핑으로 올렸지 동주 국물이 들어가서 좀 달아 동주 국물이 들어가서 좀 달아 오 이 ema 고춧가루 탄수국 계란 계란 간장 간장 진짜 맛있으면 이렇게 먹다가 또 영상을 찍냐 이거 진짜 다들 알려야 돼 아구인데 내가 주둥이 다 잘라버리고 여기 눈깔이 하나가 보이네 아구이 아기간 아이고 영상을 끈다는 게 가스부를 특징 난 이거 설명서 봐야 돼 짜파게티를 너무 오랜만에 끓여가지고 몇분 몇분 끓였는데 후레이크를 진작 처음에 넣으라고 말 좀 해주지 지금 설명서 보니까 후레이크를 먼저 넣어 주라고 써 있니 나는 분명히 엄마를 아빠를 불렀고 아 너무 맛있다 아 침착해 아 왜 안나와 불안하게 안오면 안오면 내가 또 많이 먹는 것도 짜증나고 빨리 오는 것도 짜증나고 왔다 지먹는 것만 바빠가지고 오늘 난 분명히 불렀어 운동을 2시간에 하고 온 엄마 아빠가 더 배가 고프지 니가 더 배가 고프지 누워있는 것도 일이더라 아빠 아빠 빨리 좋아 응 짤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이 맛있다 프레이크가 안 익었어 응? 프레이크가 안 익었어 와 저 새들 때문에 지금 환풍기에 새가 있어가지고 환풍기도 먹히겠고 지금 밥이 이것 봐라 이거 다이어트지 이거 이거 한 숟가락 두숟가락 세 숟가락 세 숟가락 어깨 어깨 응? 어깨 염 어깨 어깨 아 유통기간 다 되길래 마시는건데 아 역시 음료수같은게 맛있긴 맛있네 177칼로리야 버려 우리 엄마 아빠 왜 식하러 가셨어 아우 내가 미친년이지 음료수는 왜 채 마셔러 가셨어 기분이 더럽게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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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